오늘은 장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2주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고 냉장고가 텅텅 피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달만에 운전하는 거라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차에 탔습니다 떨립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진짜 도로에 차가 없어요 차가 없고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진짜 편하긴 한데 진짜 조용해요 보기만 해 놨는데 물건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는 사재기가 끝난 건지 물건이 되게 많아요 아 으 으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장을 다 봤고요. 이제는 한인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우러스에는 휴지 빼고는 다 있었어요. 휴지 빼고 쌀도 큰 거 한 6개, 7개 정도 남아있었고 조금 재고가 적은 건 있었지만 아예 없는 거는 아예 없었던 거는 잘 못 봤고 좀 재고가 많이 들어온 편이었어요. 장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필요한 거 다 사긴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도둑물이 너무 좋아요.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수에 간이 속을 넣어요. 라면을 너는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확인하고 또 다른 거 보니까 어제 먹 deal라면은 육수에 간주한 것처럼 하지만 육수에 간주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안에서 간주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감주하지 않으면 더 맛있다. 이럴을 수있고 남은 게 Whichever 허용한다고 하면 어묵의 케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